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에 3일입니다. 일요일이 되겠네요. 음료 7월 19일 됩니다. 갑자일입니다. 육식갑자 중에 첫 번째죠. 오늘 복근문은 3자, 8자로 쓰시고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청색옷을 입고 가세요. 갑일은 기일을 좋아하죠. 각기합토입니다. 기묘기사, 기미, 기우, 개축일을 좋아하고 온 테라스는 아주 강인한 의지력이 있고 대단한 활동력이 그런 사람들이고 지도를 따져 뛰어난 사람입니다. 냉정하고 사물을 판단하는 운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또 일처리에 아주 능숙능능한 그런 솜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갑일은 무의를 싫어합니다. 무갑충이죠. 무인, 무진, 무호, 무신, 무좌, 무자위를 싫어하고 직업은 교수, 강사, 교사, 정치인, 접근스럽, 제조업, 탤런트, 배우, 화가, 소설가, 시인 이런 거 좋습니다. 건강과 충풍, 치매, 위장병, 탈모, 외도, 배신, 전립선, 질환, 부인과 질환, 시기 질투가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또 띠베로우스에 들어가겠습니다. 팔봉쌤TV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짓띠가 진화를 맞았네요. 진화를 맞아서 소득이 좋습니다.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소띠, 자초갑다 볼게요. 자초갑들어서, 그죠?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는데 드디어 나타났네. 잘생긴 남자가 들어오네요. 연애원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좋습니다. 만사행통입니다. 자, 호랑이띠 볼까요? 호랑이띠 만난이 만난이 좀 꼴보기 싫다 나오는데 그죠? 연애가 좀 곧, 괴로움이 좀 약하나 구글 쓸 수가 있습니다. 입 조심하시고, 보십시오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펀드는 좀 연결하지 마시고 돈 거래하지 마세요, 오늘은.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자매 형살이죠. 그죠? 만사 꼴보기 싫답니다. 연애가 좀 괴로움이 좋고 약간의 구글 쓸 수가 있으니까 토끼띠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만사가 불타오는 신자진 수국이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연애원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말띠, 좌우, 중살입니다. 그죠? 불타는 밤이 되네, 낮에는 꿀꿀했는데 밤에 나가서 풀고 들어오네요. 연애는 괴로움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모든 스케줄은 오후로 미루시죠. 자, 양띠 자미원진이죠. 그죠? 2일 뒤에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원은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어있습니다. 오전에 이별 수가 있으니까 입조심하시고요. 주식펀드 코인은 영끌하지 마시고 버시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 신자주수국이죠. 만낭이 만난 꼴고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이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오늘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요. 입조심하시고 구설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파살입니다. 닭띠 볼까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쌓은 학업은 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조사, 분,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쌓은 학업은 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고 고독한 하루가 되겠네요. 자, 대진띠 볼까요? 돈 많고 점점 오빠에게 나타났네. 연애원 좋게 루기 좋고 사본 금전 수업이나 매매원이 쌓은 학업은 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봉쌤TV입니다. 아!